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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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으로 가야지, 그냥, 습니다. 바로, 통 올려, 통 올리고 가. 자, 레프트까지. 에이. 경수야, 집중해라, 끝까지. 떨어져. 얼마 안 남았어, 1분 30초. 옳지. 수민아, 3개씩 가봐. 하나, 둘, 셋. 100까지. 형 지쳤잖아, 해야지. 자, 가볍게, 가볍게. 힘 너무 많이 들어, 가볍게 줘. 올 때 잘 봐, 오는 거만 받아. 해, 수민아, 해, 거기서. 따라가야지. 맞네? 그런 거, 그런 거 맞지 마, 그런 거. 안 맞을 거 왜 맞아. 옆구리까지 가, 경수야, 옆구리까지. 빵! 그렇지. 에이, 치고 뭐하냐. 손 안 올려. 수민아, 훅 스트레이트로 가, 훅 스트레이트. 해! 피하면 주먹이 바로 나와야 돼, 수민아. 그렇지, 그런 거 왜 맞아. 훅 스트레이트로. 한 번 더. 아이, 치, 형 좋아. 자, 배로 가, 배로. 그만, 에이.